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이나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5개월 동안 지냈는데 되게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. 그래서 여기 막 애들이 4명이 있는데 애들이랑 말 많이 하면 영어도 되게 많이 늘고 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해서 정말 이렇게 홈스테이가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 단위로 하니까 정 없이 그냥 기숙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2의 가족이 생긴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제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꼭 추천해 주려고요. 감사합니다.